전기화물차 도입 26일 CJ대한통원은 광주광역시청에서 박근태 CJ대한통원 대표이사, 윤정양 광주광역시장, 김태혁 조희롱코리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및 보급촉진을 위한 업무혈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업무혈약체결로 CJ대한통원은 전기화물차 도입 및 기술개발에 협력하고 조희롱코리아 생산공장의 물류수행 및 컨설팅을 담당하게 됩니다. 광주광역시는 전기자동차 생산기반조성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. 한편 조희롱코리아는 전기화물차 기술개발과 생산공장 건설 및 차량 제작 보급 등을 맡게 됩니다. CJ대한통원은 이번 업무혈약체결로 기존 1톤 택배 배송차량을 친환경 전기화물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. 박근태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혈약을 통해 친환경 녹색물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